화천 산천어 축제 100리, 대한민국 창작 썰매 콘테스트가 펼쳐집니다. 내가 만든 썰매로 얼음 위를 씽씽 달리며 펼치는 한판 승부, 총상금 2170만원.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도지사상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대박 콘테스트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. 참가 신청은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화천 산천어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가능합니다. 세계 4대 겨울 축제를 빛낼 얼음 썰매 주인공을 화천 산천어 축제장으로 초대합니다.